선택구조 미션 7 뚜왕의 선택여행 성장입니다. 이번에는 빨간 발판과 노란 발판이 여기저기 섞여 있습니다. 힘들게 꼬아놓았지만 앞의 것을 해보았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미션입니다. 가는 길을 확인하겠습니다. 뚜왕이는 여기서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통과해서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의 공통점은 빨간색 타일 왼쪽의 공통점은 노란색 타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깃발에 도착할 때까지 앞으로 이동하기와 길이 없다면 왼쪽으로 이동하기 만약에 앞에 빨간 타일이 있다면 앞으로 한 칸 이동한 후에 오른쪽으로 회전하기 블럭을 조립해주면 되겠죠? 항상 조립할 때는 다른 조건들을 선택 블럭들을 확인한 후에 아무 선택 블럭에 해당이 없다면 앞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동하기 블럭을 마지막에 올 수 있도록 해주면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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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